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살릴게요 큰 안에 삥 하나, 삥 두개 클 수 없다 저 삥 저 오물 지하둘 계속 삥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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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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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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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다시 가볼게요, 작게도 중삥 지하먹고 잡갈래요? 지하먹고 잡갈래요? 중점 뺏어놔, 중점 뺏어놔 지하로 둘부터 죽어놔 지하두 갈게요 지하먹고 잡갈래요 지하먹고 잡갈래요? 큰 적에서 언더박스 폭널라요 작괘로 작괘로 철폭 간다, 작 뚫린 줄 아나 봐 작줬어요 아이템 없어요? 푹푹푹푹 내가 중독해 2층댕 나 2층댕댕 저 아이템 없어요? 작전베 조심해 작전베 작전베 같이 먹을까요? 영상님이랑 작전베 갈게요 나 폭 없어요 저 없어요 작전베 하나 나이스 일단 계속 뛰어볼게요 이번엔 못 뛰었어요 이번엔 못 뛰음 태핑 또 왔다 태핑 또 왔음 단층에 삥하나 저 삥한게 아꼈어요 그냥 기도할만한 폭폭폭 어 방금 2층에 폭하나 이거 빼야될거같아요 아 2층짤 2층짤 기둥 수납 큰 기둥 수납 이거 저 빠질게요 기둥 수납했어요 기둥 수납 지금 안보이니 나.. 기둥 수납해봐 무슨 안보임 mat 나 우물 박스 포거나 나 지하에 소리는 2층에 있잖아 2층에 포거나 같애 저 일단 삥한게 있거든요 다 삥한게 에잉 중단층 삥하나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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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설 중단층 큰 설 중 확인 확인 나이스 어? 밭 붙을게요 제가 작적배에 미칠거죠? 네 제가 완전적배에 핀 갈게요 완전적배에 핀 하나 더 아 적배 2층 수나 설폭 조심 언덕 수나 언덕 수나 아 박스 하나 제기 동호 반 언덕 수나 중을 배주고 있어요 갑이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작적배 쪽 하나 있었어요 작적배 쪽 하나 있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적배 2층 수나 있을거 같은데 일단 삥하고 네 삥하고 염아 아껴놨어요 일단 위치 파악하자 위치 파악하자 나 라인은 나 라인은 나 라인은 나 라인은 나 라인은 나 라인은 나 적배 2층 수나 아직 있었어 적배 2층 수나 적배 2층 수나 언덕 수나 언덕 수나 적배 2층 내려왔다 언덕 수나 언덕에 퍼가 나 나 빙 2개 있긴 한데 저도 일단 삥 2개 염아 하나 저도 삥 2개 염아 하나 아니면 잡 뚫고 서랄까요? 삥 까고 네 지금 자가 없는거 같은데 확인하기 제가 착 갈게요 칭하나 칭하나 아 애들 없다 애들 없다 네 각지 조심 야 중순아 중순아 일단 템 다 있거든요 펑크 초가 하나 펑크 초가 하나 펑크 초가 하나 펑크 초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우릴 왜 먹어야 되는데 아프필이야 제가 영성님이랑 붙을까요? 울배로 작접배 조심하세요 작접배 조심 붙었어요 울배 나이스 나이스 중접패 2 중접패 2 중접패 2층 수나 중순아 중순아 다시 자구로 저 자구로 영성님 2층에 성형 나 밥맞았다 이거 아이템 쓰신 분 혹시 저 핀드게 치고 사례대 그럼 제가 붙을게요 백드라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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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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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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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더욱 컸다 나이스 나이스 와 근데 방금 콩 날라왔는데 안 들겄어요 점프 몸은 떴는데 다행이다 뭐지 크나 한번 뛸게요 이번에 네 총을 쏴야되네 중도 크나삐 하나 삥 두개 네 또 패스 없어 기둥 수나 기둥 수나 대각빙 온다 대각빙 온다 대각빙 온다 대각빙 온다 대각빙 온다 동글독빙 나왔다 오물오물오물오물 오물 외뜰 털 털어놨 남성에 털어놨 남성에 털어놨 갑박폭 갑박폭 오물에 동원이 나왔어요 아까 물탱크 물탱크 나이스 물탱크 물탱크 쓰나둘이야 쓰나둘 작게 쓰나둘 작게 재기니 작게 재기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2층에서 작게 묶고 있어요 지금 지하로 설하시면 되겠다 설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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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여기서 개설하러 내가 큰일 났다 내가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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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드릴께요 일단 왔다왔다 앞에 쓰나 깔짝이 깔짝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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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하셨습니다 마무리 하자 이거 오래되겠다 다시 천천히 할께요 천천히 시간 좀 써야겠다 시간 좀 써야겠다 야 아예 숨어있다 봐봐 나 이거 내 텐탈이 할께 적배위 좀 쓰나 조심해 수락 위치하여 패스 없다 패스 없다 네 뒤둥자하고 똑같아요 패스 패스 종호님 패스 패스 했다 패스 했어 네 적빙 적빙 저 일단 아이템 다 했어요 저 올대로 다시 동포 크라 찌를래 했어요 크라 미팅에 폭우 하나 봐볼께 물탱 폭우 하나 동원 입은 크라 찌를래 했어요 영진이 짝기인갑다 중일로 폭 지하위급 폭 지하위급 폭 질로 폭 기동박스 폭우 하나 나 폭우로 잡자 내가 펄토기 이쁘든 찌르는거 조심 오믈라인돌 5층 물탱기 폭우 하나 물탱기만 쓰라 점프하면 안되겠다 안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네 나이스 찌르는게 좋지 유승훈 승훈님 찔렀다 동훈이 양념 찌르겠다 앞에 앞에 둘 둘 둘 둘 클라인 쪽 둘 동훈이 양념 동시에 싸웠어 동훈이 형 또 개피 동훈이 형 또 개피 클라에 승훈님이 한거죠 조격 둘 다 개피 회사가 움직여줘야 될거 같은데 조격 둘 다 개피야 뭐였나 나 돌이 있는거 사러 또 깠어 우물 하나 2층 하나 우물 하나 한명 몰라 이승순아 스나잇쯤 아 스나잇쯤 나 피싼 몬이래 안 쏟아 감이 오고 조갑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나 사프리 안되네 포어 끼고 네 이거 완전히 그냥 뺏어볼까요 아니면 빠르게 할거 아니면 뺏어볼거 네 이거 완전히 뺏겨요 그냥 패스 빠르다 패스 빠르다 이동차 났어요 이승포고나 아 지하다 제가 트럭에서 볼게요 동훈을 띵치고 나갈까? 그래도 되죠 동훈을 띵 동훈을 띵 뭐야 중넷 나가고 지하 한명 엇박칠래? 우리 연막 하나 있나? 저 연막 있어요 중적에 연막만 쳐주세요 중적 연막 제가 칠게요 중적 연막 하나 2층에 핀까요? 2층에 핀 하나 언덕에 핀 두개 지금 나와있다 허락에 핀nom 1층에 핀 퀀 2층에 상대 2층 Portugal 5층에서 습니다 좀 established 이소근 급 심심 4층의사항 여기서Ass replied 인출 기승 인슘 심심 가장 좋은 기회를aven지 중작업이요? 중작업 1 중작업 1 폭1 중작업은 많이 안심해요 라인 없어 폐 B 1기 더 동원 중작업 2 폭격 폭으로 먹고 수행한다 언덕에서 머리 박고 있을게요 핑도 많이 아껴거든요 오늘 kroon 13 지하에 코스나 아 근데 착 오면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접대 하나 중접대 하나 중접대 하나 중접대 하나 수나 아마 수나 먼저 여길게 이거 내가 중봐줄게 그러면 총알 좀 까볼래 못간다 못간다 중접대 하나 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딱 막아도 돼 어디서 막아봐 억각 잡고 있을게 폭폭폭폭 자폭 지하에 있다 지하 하나 지하 하나 있어요 폭폭폭 자폭 자 적대 지하로 지하로 쓰나 지하로 쓰나 2층에 폭 안보이는데 적대 클라로 동호 지하로 성형 지하로 지하로 유승훈 양 작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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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훈 반피 나이스 오른쪽 1대 1 전환한다 아 개픈데 아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뭐지? 우리가 세이브하면 진짜 많아 네 확인요 띄앙킥 기어 그냥 어 죽났다 패스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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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조심 언덕 보니데 야 큰 다 들어간다 2층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네네 야 크놀비 하나 왔다 크놀비 오른쪽 야 언더 올라간다 야 크놀비에 삥 까줄게 크놀비에 삥 하나야 다 큰 크놀비에 삥 하나야 아 꽂았네 안 돼지 크놀비에 삥 하나 크놀비에 삥 아 팩트 3장 깨 갈게요 네 큰 돈 뛰는 거였어 크놀비에 삥 크놀비에 삥 크놀비에 삥 크놀비에 삥 크놀비에 삥 하나 크놀비에 삥 하나 슈빙 나온다 접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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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틀 포가나 매틀 포가나 오케이 멀티킬 멀티 치킨 치킨 또 사켓 살게요 차디 포가나 띵 하나 중빙 나오는거죠? 차디 띵 깎게 중차디 띵 하나 제이코 포가나 제이코 포가나 나 뺏고 쓰나 뒤도 간다 큰 다 큰 뒤도 하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기본 턴 하는데 이번에 자극 없으면 큰으로 그냥 갈게요 중작 포가나 중작 포가나 중작 포가나 중작 포가나 중작 포가나 중작 포가나 중나는거 조심 대가염마 하나 오모레 포가나 오모레 후퓽 갈게 띵 하나 띵 두개 다모는 띵 깠어요 띵 조심 띵 조심 가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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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김동훈 님 있었는데 라인 쪽 배설이 폭 조심해야죠 라인 쓰나 라인 쓰나 라인 쓰나 라인 쓰나 10박 앞에 쓰나 10박 쓰나 핏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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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드론거 쏠게요 그냥 라인 쓰나 라인 쓰나 라인 쓰나 핏박 안 보인다 띵 조심 아 10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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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계속 저 딸나는거 같아요 핏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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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2층 아 2층 안타야겠다 오는거 잘할까요 저 그냥 큰 들어갈게요 돌아와서 큰가지 그냥 단층 감는거만 일단 찍고 있을게요 라인 쓰레 라인 쓰레 총 쏘시면 바로 쏠게요 시나도 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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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앞에 쓰나 잘 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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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갑박 나이스 아군이 심리하셨습니다 오우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오데이 가자 오데이 되겠다 오케이 오른쪽 옆마다 하나 아 바로 바로 패스 요번에 빠른거 조심약 아 못했다 못했다 천천히 작게 조심해요 지금 죽 못봐요 저 작으로 아 큰함빙 길다 큰함빙 길다 아 확인하긴 똑같이 갈게요 전판이랑 제가 포거나 큰홀백핀 큰홀백핀 기둥조심 안들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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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하면 도와줘 이제 포거나 저 일단 핏있거든요 이거 후빙 가능한데 중해서나 중해서나 중쌍수나 소나 종사였어 지하 한병이 꽃 아 짝길이 동호님 짝길이 동호님 지하온다 지하온다 라인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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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껴져 네 언더 박스도 있어요 큰조심해봐 네 큰조심해봐 확인하자 확인하자 확인하고 빠졌어 형 잡으러 가봐 형 잡으러 가봐 어 어 둘 어 승헌이 형하고 형 승헌이 형하고 일단 핏있거든요 그냥 우물 핏나고 나갈게요 2층에 핏두개 2층에 핏두개 2층에 핏두개 2층에 핏두개 나이스 갑박스나 갑박스나 나이스 나이스 자 2층 형 승헌이 그쪽이야 어 자 자 아이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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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att Все 근데 딱 왔어 안 온다 싶으면 빨리 하자 중차뼈 포가 나 저 작게 갈게요 그냥 중차디핑 하나 작게 발 단층 나이스 중차뼈 포가 나 잡힌다 잡힌다 딱 제가 볼게요 한 명 몰라요 저 알죠? 나도 한 벽 갔다 잠시 정도 되겠지? 아 죽네 갔다 죽네 갔다 큰 기둥 흔한 흔한 서럽대요 혹시? 아뇨 안대요 오물문이라서 흔한이 무조건 Trevor 소름우니까? 나이스 나이스 아뇨 나이스 15% 나이스 나이스 10대 4 아직 가스 더 떼야되 가스 가스 한쿼터만이라도 따자 응 최대한 안전하게 하디 안전하게 하디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앵글에 포가나? 아 수나 맞다 수나 수나 아 그냥 수나가 바뀐다 어 작업 천천히 하네 아예 눈 들어오네 이게 가스 폭파 저 그냥 가복이 쓸게요 건복라인 가복이 있을게요 건복라인 눈 천천히 올라고 하는거 같은데 눈 아직 안 왔어 수나가 열건데 아 눈 왔어 나빠지 아 잘잠잠 응 중이 안보일거는 여기다 중이 안보일거지 형이 멀리서 보인다 수나한테 안맞는 자리 있을게요 건복에서 볼게요 형이 들어오는거 시각으로 알았어 1문 전반에 좀 1문은 거의 안올수도 있으니까 제가 저도 2문 쪽에 있다가 네 중급 포가나 포가 안보인다 눈소리 맞고 중이 뼈 하나 이거 밀고 갈래요? 건밀고 할까요 그냥 하나 숨어있는거죠 지금 제가 총 들으면서 할게요 저 뺏으나 저 뺏으나 저 뺏으나 저 뺏으나 성유님 성유님 상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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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붙을게요 그냥 오른쪽 오른쪽 잠깐만요 저 뺏으나 목표물을 저 뺏으나 저 뺏으나 저 뺏으나 드럼 곧 비양기다 이거 신나가 멀리 있을 때는 못봤는데 아이구야 가줘봐 아 이걸 아군이 폐괴하였습니다 어 역시 포개 죽었어 눈에서 퍽건네 검벅 쓰나 갈게요 중 쓰나 어 안보였네 만디 어 안보여 이거 검 제가 길게 봐도 될까요? 자 올배로 갈게요 올배로 빨대서 보다가 오면은 뺄게요 그냥 눈통 아 눈은 안 뺄게요 눈상 이뻐 시나 있다고 생각해 피달면 안 돼 체크할게 이거 개피 2명 최선임이 가서 봐줄래요 이거다가 쇼크 쳐야겠다 스프라이크 중 소리 났다 눈통 앞에 B 하나 눈통 앞에 B 하나 더 중의 시나돌격 나도 밥 맞았다 눈통 앞에 B 하나 중 소리 안보여 다시 뺐나봐 검은 일단 조용하 검 뺄게요 그냥 중 소리 검 을배 오는 거죠 거 하나 저Nothing 조심해야 돼 저 개피라 그냥 검정 빼 쇼부 갈게요 저 그냥 따로 갈게요 따로 이문 이문 이문이 쌤 금세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나 아픈데? 작업 없어 아 그냥? 어 네 아예 그냥 왔어 네 탱크포가다 나이스 수나탈 나 나 이기자 그럼 나 눈 안간다 어 세프 아 눈 체크 안하면 이거 내가 검수나 볼게 저 이거 샌더블 받아요 오시면 샌더블 받을게요 저거 앵글 뒤에 쓸게요 초코 찍겠습니다 자 라로 왔어 올베 아니 이게 올베셋 올베셋 중 밀려요 그냥? 네 중 맞아 영진이다 이거 저희 중 먹었어요 일단 잠시만 뭐 먹었나? 나 샘이 있을게 그럼 이거 저 뺐어요 영서님 영진이 반이다 네 태성님이랑 붙어있을게 아 저 여기 여기 그냥 앵글이 있을게 앵글 아 우리가 자리 좀 불리한데? 이거 좀 불리하자 우리가 건복을 치자 한번 클리어하자 어 바로 여기 붙을게요 어 나북도 하고 왔어 어 제가 있어요 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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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 뚫었어 컴복 컴복 파이팅 코알만 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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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vow 지금 마루바루 안 왔어요 앞에까지만 왔다 왔다 눈을 배네 눈을 배네 최소 될 이상이었어요 다섯 터졌네 눈을 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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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둘 하나다 저희도 거의 올식으로 자리 바꾸죠 동수교대 해야 될 듯 여기 점심 쌉시다 가자 화이팅 이제 땀 한번 왔어요 네 이 중에 포 하나 안 왔어 눈 들어왔어 이번엔 가복이나 쎄만 더 조심 지금 바로 갈게요 그냥 붙을게요 붙을게요 네 마지막 포 하나 딱 빼 상관리서 보고있다 상관리서 보고있다 상관리 바로 밀게 네 이거 눈까지 먹을까요 돌결라인 눈에서 폭 오는거 조심 눈에서 폭 오는거 조심 제가 역으로 각수를 할게요 눈에 가 세번 눈 드실래요 저랑 같이 네 붙을게요 그냥 손 안보이니? 박스 먹고 있을거 같은데 박스 혹시 체크되면 제가 을비에서 폭 갈게요 박스 안보이 안보이죠 아니면 이거 돌격 검전방 붙을까요 저희 네 저희들 작업 많아가지고 어디로 올 수도 네 이거 전방 한번 붙을게요 그냥 박스 안보이니 박스 한명 무조건 있을거 같은데 여기 있어볼게요 여기 있어볼께요 저 작업 다 있긴 하거든요 자 울베 있는 척 갈게요 네 울베 찐날리는 척 한 명 체크되면 바로 그냥 고폭 하나 올리고 쏠게요 그냥 어 중설이 중설이잖아 중설이란다 중설아 눈이랑 중 오겠다 이거 아이고 나 완전으로 돼가야겠는데 빨다른 중네 스팸 상거리! 보고 있다가 상거리 오면 폭망 날릴게요 이제 먹어요 눈 조심 상거리 삥 하나 쓸게 아까 그 포즈 갈게요 일단 상거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눈소리 눈 전방에 돌릴게요 빠질게요 빠질게요 그냥 빠졌어요 삥 온다 이거 삥 온다 상거리 먹어야 돼 상거리 먹어야 돼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검 또 조심해 검 못 박혀지 검 못 깨어놔 어 클리어 해봐 확실히 이거 클리어 못해 오른쪽 빙 두개 오른쪽 빙 두개 이거 삥 오면 그냥 찌륵해요 검 클리어 해? 어 해봐 하고 와봐 없다 안 보인다 도망가야 돼 적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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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있다 검 하나 나이스 나이스 어 멀티킬 아니야? 나이스 아 굿굿굿 수종은 일정 아니 이거 어떡하지? 나 총을 못 써보네 톡 조심 톡 조심 문 앞에 폭파지 아이템에 싹 다 아껴야 된다 아 눈 안 눈 쓰나? 어 뭐야 계속 그냥 빨리 먼저 빼뿌라 아니 빼뿌라 이거 적빙 조심 눈 속앞에 깨어나 눈 속앞에 깨어나 중순아 중에서 형 중순아 중에서 형 중순아 있어 중구 대폭 하나 중구 대폭 하나 중계정 먹고 있다 중소앞에 깨어나 중소앞에 깨어나 중소리난다 나 바보거로 저 붙을게요 저 붙을게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중 밀고 갈게요 아 계단 쓰나 계단 쓰나 중 하나 전진 중계단 전진 중계단 및 계단 및 저희도 그냥 계속 뭉쳐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눈 세 눈통에 처음에 업무하나 네 눈 미는거다 저 빙 있거든요 일단 바닥비 하나 빙 안 먹었어요 바닥비 한개 더 전진 전진 가능하거든요 이거 확인 확인 눈 쪽 빼 쓰나 있을거거든요 안 바 없고 눈 쪽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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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빼서 폭 조심 스나 쓰나 쓰나 썰어 메뉴 안녕 징기 유승우도 양념? 와 많이 깠는데 나 이거 검츠나? 혼자인거니까 한번 쇼붙줄게 샌문드 있으나 고정있다 이거 압박스 포거나 나 이거 한 땀 쉬고 갈게요 일단 작업은 다 있거든요 아니 이거 돌릴까요 그냥 한번 돌리고 시간 좀 쓸게요 이거 벙 가자 벙 일단 울베서 눈박스 포거나 제가 삼각대 삥 깔 수 있거든요 전신할때 일단 삥 하나 깔게요 삼각대 삥 하나 확인 확인 자 검적까지 점프할게요 그냥 건복 삥 나온다 동원이 양념 검적배 검적배 뺐어요 뺐어요 알줌요 알줌요 검적배 찌르는거 조심 아님 다시 돌릴까요 이거 네 검 3명 있어볼래요 네 검 3명 있어볼래요 저랑 아오케오케오케오케 검적배 맞춰줌요 검적배 맞춰줌요 회사와 가자 streng 이 와중에 수강을 위해서 구원에 도윈 도윈이 쪽 elective 스틱 김수빈 중끝 이거 중먹었죠 우리 2문 칠까요 한 번에 1문이랑 네 검적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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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석 검적하러 검적하러 확인 검거 검적하러 저 쌩먹을게요 그냥 붙을게 붙을게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아까 데킴처럼 그냥 좀 시간 쓰는 식으로 할게요 눈 느슨한데요 이번에 폭폭 조심 폭폭 조심 길게 포가나 나삐 나삐 눈 접해서 폭 조심 저 중먹어줘 저 중 빠질게요 네 중 갈게요 저도 중 최성님 눈 옆에 맞아요? 맞으면 맞을게요 네 중 세명 갈게요 붙었어요 갑니다 확인 확인 빠루 소리 났어요 빠루 죽 먹었어요 일단 아이고 점프 남동 이거 혹시 시형님 B 있으세요? 네 있어요 가보기 쳐주시면 1분 찌를 거야 저희 네네네 갈게요 샘슨아 샘슨 아삐 나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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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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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 체크 뒤치기 뒤치기 잘 뒤치기 잘 나만 세명없이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오케오케 하겠어요 일단 눈 전진 조심 눈 척 빼 연방하나 눈 척 빼 삥 하나 삥 하나 더 온다 삥암기다 삥암기다 폭폭폭 벽폭 눈 척 뺐 쓰나 있거든요 척박스포 하나 뒷치기 체크 지게차에 적배 한번 먹어 아이템 적배 지게차에 독폭폭포 독폭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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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자 적배 b 됐다 오빠 다시 눈 가볼래? 네 붙었어요 내 혼자 잡혀있을게요 눈 먹으면 3명 눈통 들어가죠 바로 갈게요 일단 눈통 대기 대기 이문 앞에 띵독해 들어와봐 붙었어요 저는 일단 아이템 없거든요 전 없어요 가죠 이거 제가 선봉 섞여요 그러면 폭 조심 폭 폭 폭 폭 폭 폭 폭atura 폭 있으면 죽 groceries 까실 때 폭 폭 폭 차디 차디 차디랑 Northern laughter 뺏는데 중 한명가? 네 제가 중끝하게 해줘 네 갔다가 뺏는데 중끝하다 중끝하네 중끝하네 중끝 하나 중끝 중끝 닦아 짜리가 없습니다 thinking 범복 소리 플래시 칫 ining ент iban 주 Doch 나이스. 중 없다. 일단 중은 없고요. 이거 저 틀어먹고 있을게요. 그냥. 삥 하나, 삥 두 개. 삥 두 개, 삥 두 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컵 나이스. 5대3 가요. 최대한 초반 킬 안줄게요. 네. 길게 포가 나. 후속작업. 접힌 접힌 접힌. 이거 그냥 단순하게 눈 먹고 구멍고 하자. 네. 나 핏 작업 다 했거든. 전진 조심해요. 일단. 전진 했겠다 이거. 이거 제가 눈접혀요. 엄마 꺼고 바다 핏 두 개 칠게요. 까주셔도 돼요. 자, 바다 핏 깝니다. 삥 하나, 삥 두 개. 눈접혀요. 한 번 하나. 나 눈접혀요. 삥 두 개. 오케이. 다 삥. 끝에 폭 하나. 눈접 스나만 조심. 끝에 폭 하나 더. 바로 안 보인다. 잡혔다. 나이스에 업고. 폭폭폭폭폭폭폭. 접힌서 폭. 접힌서 폭 조심. 폭 하나 더. 하나 더. 뭐 먹었나? 아니, 다 같이 안 먹었네. 자, 이거 접해. 중 미인 것 같은데? 접힌, 삥. 삥. 쥬. 지게 찹 포가 하나. 펜 까지 마봐. 이제. 펜 들고 있어줘. 한 명 눈통 와서 가보고서 하죠. 제가 어떡해요.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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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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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 왼쪽 문지. 왼쪽 문지. 삥 온다. 삥삥. 왼쪽. 센터 나왔어. 센터 나왔어. 센터 나왔어. 센터 나왔어. 센터 나왔어. 센터 나왔어. 2대 더 2대 더 먹을게요 그냥 나 갈게요 붙었어 붙었어 조개끼리 붙어요 계속 똑같이 천천히 먹고 갈게요 계속 천천히 먹을게요 부작업 온다 온다 길게 연막 하나 앞에 전진 동호님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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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거 동호님 있었거든요 이거 한 번 돌릴래요 그냥 그냥 바다핀 까드릴게요 PTT 중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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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중을받아 다시 뺐네 다시 빼자 다시 빼자 이거 다시 눈가자 나 삥두기 있거든 저 삥 하나 있어요 연막 있는 사람 없어? 나 연막 있어 눈잡혀 연막 빠져 자 바다핀 깎게요 바다핀 깎게 그러면 네 바다핀 하나 저 눈잡혀 삥 하나 다 먹고 다 뺐다 다 뺐다 됐어요 이거 돌격 3명이서 중과조 그 다음 짱 네 그 다음 짱 어 나이스 전진한거죠 지금 저희 계단 가요 이제 네 계단 있다 중끝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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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먹었어요 저희 중끝스나 이거 돌리죠 나 뭔데 돌려봐 돌려요 돌려요 중끝스나 안 보여요 지금 가복 적퐁스나 혼자야 템이죠 저희 이거 이거 두개요 지금 검복 하나에 적퐁 하나에 가복스나 이거 그냥 검복 쇼복 올래요 총으로 검 1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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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업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버섯 공원 파이팅 나 검수는 할게 중화면 가져 쌈대 있어 확인요 눈 작업 똑같아요 폭폭폭폭 전진 조심 눈동 수납 접힌 접힌 눈동 수납 눈동 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거 찌르기 나이스 주안발 바로 쏴볼게요 네 눈통 안에 폭이 나 후작업이 일단 없는거 같거든요 테마 킥기요 일단 날라오는 천잡이 안 날라온다 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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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게연마 하나 깔게요 길게연마 하나 안혁진 마루 안혁진 마루 안혁진 눈 먹었어요 일단 옆에서 포 그냥 여기 박스 펍고 있을게요 오 P 1다네 중갑게이버 내놔 이거 템 까지 말고 그냥 하나씩 따 볼게 귀여워 아 삼갈복 까지 야 나 눈통하러 들어갔어 야 내가 중 한복 붙이고 와줄래요? 야 나 붙어 볼게요 가복 하나 어머 범..검 소리 난거 같은데? 조심해 가복 확인 계속한다 샘문디 말해라 적발통 안혁진 눈통에 뻥 내 뒤에 뻥 가복에 뻥 아 1문전 봐 유승훈 범탄인데 샘문디 안혁진 샘문디 센터 센터 어디까지 Lehr 실기 빚 중둘 eaten 의미 상대 컨월 seg 네 몸 referen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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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폭 나온다. 마폭, 마폭. 와, 타이밍이 줄었다. 일단 삥 한번 아껴 볼게요. 이거 혹시 영서님 작디에서 엘빡빙 하나만 넣어주실래요? 제가 옆 안에 폭으로 잡아볼게요. 까대 말씀 주세요. 이거 반샤 나오는 것만 조심하세요. 타이밍 말해주세요. 저 지금 이제 까주시면 되거든요. 역폭 두개. 저 돌릴게요. 좀빙에서 보나 본데? 옆에 좀빙하나? 큰 디디 뒤집기 후 나는 거죠. 좀빙빙 깜봐. 좀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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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빙하나 좀빙하나. 좀빙디 마을께요. 좀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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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나.. 차터랑 옆에 있는 자리에 판널라왔어요 제가 설을 해볼게요 일단 옆에 링빈 pp 설을게요 설정 맅빈 조심해요 제가 올라갈게요 맅빈 온다 저거 맞긴 옆 하나 짜리자 옆 둘 옆 둘 적배 하나 옆 둘 옆 둘 옆 둘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왜 둘 다 맞았어 총이 나 그냥 쏴줄꺼야 미치기라 미치기라 나 반시하는데 네 승리가 있었나요? 승리가 있었나요? 네 부팅게요 이거 반시화 조심이에요 반시화 반시화 조심 네 보고 있어요 어? 상걸폭 상걸폭 차디폭 난다 일단 큰통 둘 붙었거든요 승리 조심 오셨다 붙을게요 오른쪽으로 전진 큰 디먹었다 큰 디먹었다 큰 디먹었어요 저희 저 이거 저 셔터 아니면 드로실래요 제가 큰 통에서 셔터 나온거 같은데 셔터 나온거 같은데 네 셔터 맞게와나 셔터 맞게와나 셔터 맞게와나 셔터 맞게와나 큰 소리따나 큰 소리따 방금 셔터 나온거죠 셔터 맞게와나 셔터 맞게와나 셔터 맞게와나 셔터 맞게와나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3톤 산거라 좋아 2사톤 같이 가자네라 1톤 먹고 붙었어요 저 핀 핀 핀 왼쪽 포거나 왼쪽 포거나 일단 큰 디먹었어요 확인요 저 셔터 맞게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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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있는거 같은데 13,000 적덕 셔터 맞게와나 아 나왔다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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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하자 빠르게하게하나 1층백백백왕에 1층백백백 B 하나요 옆에 하나 폭폭 B 한개 더 뒤에 B 두개 깠다 옆에 하나요 옆에 B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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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빠지고 철회해 봐 철회해 봐 철회해 봐 철회해 봐 철회해 봐 철회해 봐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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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사포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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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s MOIN меня 가주실래요? 잠깐만요. 지금 가세요. 근데 잘 보고 있어요. 별다 연막빙 다 있어요. 옆전망 안 돼? 옆폭 갔다. 나 선걸로 갈게. 이거 한 번 떠보자. 옆하면 좋았다. 옆 김동호 갔어. 옆폭 하나. 자간에 김동호 피해. 저 개구에서 그냥 옆폭 갈게. 길없어요. 길없어요. 나이스. 옆폭 하나. 확인요. 나 삥있음. 나이스. 확인요. 연막 있냐? 천천히 할게요. 저 연막 있어요. 여배에 삥두기. 여배에 삥두기. 여배에 삥두기. 여배에 삥두기. 여배에 삥두기. 여배에 삥두기. 저 그냥 잡기에서 적배 삥두기 깔게요. 꼭 한 명 봐줘. 삥두기. 제가 봐줄게요. 제가 봐줄게요. 설 가능? 수나 왔다. 알짜 알짜 알짜. 여배 안 행진. 나이스. 설 설. 설 가능? 설할게요. 적배 적두기 할까요? 아기 부터 성격. 영사님. 일단 contre 맨들 그냥. 나이스. 스킬 옮기니. 나이스. 가슴이. 나이스. 내가 반전에서는 할 것 같아. 네. 내가 쏘고요. 네. 삼각. 너는 그냥 큰 디보볼게. 저 울베서 1창폭 까줄게요 나이스 저펄스나 있어? 몰라 나 확인해볼게 1창폭 하나? 염랑가폭 잘 안당하네 저 쇼핑 까고 큰 작업 좀 해볼께요 옆에 있고 쇼트만 한 명 먹을래? 그래도 될군요 제가 해볼께요 이거 매직빈 하나 까고 제가 매직빈 하나 깔께요 쇼터 매직빈 하나 짝 뒤로 갈께 너 짝 뒤로 짝은 없어 짝 뒤로 갈께 내 뭐는 대신에 설아야겠다 적베스나 양념 적베스나 양념 적베스나 힐 적베스나 힐이다 적베스나 하나야 적베스나 먹었어 적베스 먹었어 못됐잖아 못했잖아 봐줄게 폭파줄게 아 어떻게 왔구나 왔다 왔다 대치기 대치기 아 문이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2분 쓸까 그냥? 큰 동만 가자 이번에. 오케이요. 이거 큰 동 템 다 빼고 갈게. 네. 템 다 빼고 갈게 여기서. 템 다 빼고. 그냥 나오는 거 잡는 자세할게. 여바나 전방이에요. 상관 작업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해. 네. 역 수나 승리해서 60. 나이스. 큰 동 가자 이거. 작업 안 하는데. 역 들어왔다. 사간으로. 왼쪽이 포가나. 뺐다 뺐다 뺐다. 일단 큰 통 먹어 놨거든요. 일단 큰 후방이네 이거. 나오는 거 잡아야 돼. 나오는 거 잡다 나오는 거. 다시 그냥 돌릴게요. 돌려 돌려. 네. 일단 방 포가나? 제가 포가. 제가 포가. 일단 방 좀 봐줘. 이거 타이밍 보고. 1창 포가. 1창 포가. 1창 포가. 1창 포가. 1창 포가. 1창 짤. 1창 짤. 옆에 양진이 있겠어? 적 패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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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창.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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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저 셔터 매직. 간수 할께요 그냥. 셔터. 셔터 매직. 적 패스 나. 적 패스 나. 적 패스 나. 적 패스 나. 적 패스. 예외 핑두게 좌표하네 우베발 붙어 자 태영 아 우베발 작통 이제 작통 반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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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반샤였어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저 한 30빛 갔어요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토 저지하십시오 짝대 한 번 하나? 네 짝대 하나 빠르거든요 짝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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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틈선아 짝은 들어왔다 짝 들어온 것 같아요 짝은 들어온 것 같아요 문틈선아 나이스 들어왔다 짤짤짤짤 짝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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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선 connect 좀만 봐봐 좀만 봐 딱 뒤에 삥하나 딱히 내려왔다 딱히 포관 왔다 저 염만 보고 있을게 그냥 아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볼게 짝디바라나? 체크 중 짝디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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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따 짝따 다시 작동으로 유승훈 염난거 더블 이거 그냥 먹을래? 어 먹자 먹자 내가 먼저 나갈게 아 개구 아래 삥 두개 아 삥 하나 개구 아래 삥 하나 야 이거 재기형 갤비가 내 보고 있거든 흔디 붙었어 흔디 붙었어 조종관 잡벌잉 조종관 잡벌잉 딱 supers sap 적팻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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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recis기beep 아니야 저도 울베로 들어와んな 지금 전ors위에 ISIS 자 www.1화음.com 종료 또 아이템 없 learner 내가 포 categor gramminal 이퀴즈! 여기! 옆 도심! 옆 도심! 옆 도심! 옆 도심! 옆 도심! 옆 도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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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짝짬방송스나? 네! 책목 삐아내까지! 아 네! 아 까지마 까지! 아! 오케오케오케! 저도 포지! 나 큰일 났어요! 네! 상갈이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레닭 안으로 보내나 보네! 상갈에 유승은 반! 상갈에 상갈 큰 쪽 쪽 둘! 대기랑 유승은! 유승은 반이야! 상갈 셋 조시네! 유승은 반이다! 짝질방! 상갈 적! 손루 옆 짬바 한번요! 상49 Truong 상atri핑 2개! 상atri핑 2개! 상atri핑 2개! 상atri핑 2개! 상atri핑 1개! 상atri핑 2개! 상atri핑 2개! 다 적대 다 적대 다 적대 다 적대 이거 성운이 형 성운이 몇개? 의자 하나 성운이 몇개? 성운이 몇개? 와아 말 때렸는데 자본이 패배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막으면 해닌다 이거 방어니까 짝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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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큰데? 짝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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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짝디바바 짝디바바 짝따 짝따 안 보인다 짝따 한개 있어요 짝따 싹몸 짝띠 있어야지 짝띠반 하나 더 짝통으로 짝통으로 빠지는 발 이거 짝통소리 아니야? 아 삼글색 같다 짝띠 없다 짝통이다 짝통 이거 1점 따 보자 빵빠반 영상 키눌배배로 이거 아예 안 나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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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안에서 보세요 네 맞아요 안 나올게요 아.. 한 번 가봐 짝티발 짝티발 하나 한 번 더 올거야 한 번 맞췄습니다 나갈 때 말해 안 나갈까 상걸이 계속 점프한다 차기폭 하나 까줄게요 네 까주세요 차기폭 하나 상걸이 쓰나 나이스 상걸이 이긴거네 확인 확인 짝티발 하나 짝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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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짝티발 짝티발 이거 맞빙 까줄게요 두개 더 깎게 두개 더 자 짝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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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니가 승리하셨는데 아직도 이해한대 근데 똑같은거 얘기해서 왜 아이 잘해